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미넨에 며칠 동안 머물 숙소에 가는 길입니다 중앙역 근처에 바로 앞에 숙소가 있는데 지금 숙소로 가고 있네요 또 맛있는 편한 가게도 있고 이쪽에 또 숙소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고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에이구 크리스마스로 또 장식이 많이 트리가 있네요 이곳은 미넨의 중앙역이랑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텔이라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며칠 머물 예정인데 방 컨디션과 그 다음에 조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요새 전 세계적으로 빈대가 또 유행이라는데 다행히 이곳이 깨끗해 가지고 빈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도 무척 청결하게 잘 가꿔져 있고 이 창문 너머로 바로 저편에 미넨의 중앙역이 바로 보입니다 욕실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푹 자고 다음날 조식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조식당 앞에 지금 그림도 있네요 호두깔기 인형도 있고 와 멋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라서 이런 걸 봤다네요 아침 아침에 일찍 와서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한적하고 좋네 예쁘게 해놨네요 이런거 차도 있고 빵도 종류료도 많이 테스터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있고 오믈렛도 있고 스카르바이 아이고 소세지 독일 소세지 맛있으니까 시리얼 로텔라 잼이 큰 거 봐 벌꿀잣도 있고 있어 디저트 빵도 많이 있네요 바나나 바나나 치즈 종류 엄청 많아 우유랑 오르테 과일들도 많이 배추야 되게 있어 일단 볼을 좀 먹어봐야겠어요 올리브 모짜리도 소세지 계란도 하나 먹어야지 야채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그렇게 대체 하자 일단 이렇게 가볍게 먹어야겠다 자 야무지게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연어를 먹어봐야겠습니다 연어에 또 레몬을 또 뿌려가지고 아침이니까 또 몸에 좋게 먹어야죠 자 한입 먹어보니까 아 연어가 정말 튼실하니 쫄깃합니다 독일에서만 있는 라떼 마키아토 오이가 맛있으니까 커피가 달달해 아무것도 안 넣었네 그리고 이건 허브로 만든 잼 계란을 좀 해가지고 맛있네 이거 바삭 구워가지고 빵이 치즈 맛있겠네 바삭 구워가지고 빵이 빵이 맛있어 빵이 바삭바삭 맛있어 빵이 바삭바삭 맛있어 진짜 이거 두 번째로 가져왔는데 이거 요구르트가 요구르트가, 독일 요구르트가 엄청 맛있어 너무 달지도 않고, 진짜 체리 맛이 살아있는 얘기거든요 인공적인 그런 맛이 아니라 약간 마들렌스러운 빵인데, 크리스마스용 빵인가 봐 구슬구슬하니 맛있네 독일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 없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 에스프레소 투샷에 아이스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주셨네 독일 여행에서 며칠 묵은 르메르디안 호텔의 리뷰였습니다 혹시 독일 뮌헨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